안녕하세요. 낚시천국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생활낚시 리포트 제주낚시다른TV 두모리의 피싱샵 대표 최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늬오징어의 전반적인 낚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번째, 루어를 활용한 애깅낚시가 있었구요. 두번째, 붕어나 어랭이 등의 살아있는 생미끼를 활용한 생미끼 낚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살아있는 정갱이의 놀림을 이용한 일본 전통 낚시법인 야엔낚시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애깅낚시를 시작으로 생미끼 낚시법과 야엔낚시법까지 무늬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세가지 낚시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번째 시간, 애기라는 루어를 사용하는 애깅낚시 편입니다. 애깅낚시의 유래는 일본의 한 어부가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새우 모양의 작은 나무조각을 바닷물 속에 떨어뜨렸는데 물속에 가라앉는 나무조각을 오징어가 달려들어서 잡는 것을 보고 애기를 만들어 조업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애깅이란 낚시 장르가 시작된 것은요, 불과 15년 전쯤의 일입니다. 활성화가 된 것도 불과 10년이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 눈동자와 가장 흡사하게 발달이 되었다는 오징어의 시력은요, 30m 내외의 애기의 동작에 반응을 할 만큼 매우 좋습니다. 마치 스포츠와도 가까운 루어낚시의 한 분야로서 많은 낚시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애기라는 루어를 이용한 애깅낚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애깅에 전념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입니다. 제주에 입도를 하고 지역사회에 적응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였던 시기에 시간만 나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애깅대를 가지고 훌쩍 바다로 나가서 액션을 하는 일이 저에게는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선상행깅이라고 볼 수 있는 팀넌 낚시법이 도입되지 않다 보니까요, 제주도에서 무늬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확률 높은 루어낚시법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는요, 일본에서 넘어온 팀넌 낚시가 유행을 하면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여에 잠복해 있는 무늬오징어 녀석들까지 모조리 잡아버리다 보니 개체수가 이제는 너무나 많이 줄어들어서요, 마리수의 애깅낚시가 점점 힘들어지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생겼습니다. 제주 바다의 수온이 아열대에 가깝게 올라가다 보니까요, 일정한 시기에 산란을 하고 먹이활동을 하던 예전과는 달리 1년 내내 수시로 산란을 하고 수시로 자라는 개체수들로 주로 가을에 하던 애깅이, 제주도는 1년 내내 애깅으로 조갈을 올릴 수가 된 것입니다.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다 보니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팀넌 낚시배를 운영하시는 선장님들께서 작은 사이즈를 방색만 좀 해주신다면요, 개체수도 점점 회복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낚시 강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해당 대상어종의 생태적인 습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방송편, 문이오징어를 알아보자를 시청하시면 문이오징어의 습성에 대한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는요, 사면이 바다인 1년 내내 애깅낚시가 가능한 낚시천국의 섬입니다. 겨울에 북서풍이 계속 불어와도요, 서귀포의 모술포에서부터 표선까지는 애깅낚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이오징어들이 주로 좋아하는 포인트가 어떤 곳인지를 사전에 알고 포인트를 결정해야 꽝 조사를 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애깅낚시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과 애깅낚시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애깅낚시 장르는요, 루어떼를 이용하여 애기를 계속적으로 액션시켜서 눈이 좋은 문이오징어들을 현혹해야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장비와 그 채비의 세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깅낚시의 채비와 세팅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낚시 달인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